엑시트! 엑시트! 네 인사드리겠습니다! 둘 셋! 나의 보니스 어필! 안녕하십니까 T.S.A.L.E.입니다! 네 저희가 Before Sunrise Part 2 엑시트로 돌아왔습니다! 네 저번 Before Sunrise Part 1 아수라 발발타 때처럼 저희가 이번에도 응원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팬 여러분들도 저희 무대를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같이 생각나는 응원법으로 기억나면 좋겠습니다! 자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네! 노래의 시작이 아수라 발발 탈 때처럼 시작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. 긴장해야 돼. 자, 저희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. 네! 시...작! 노아시안 케빈 거둘 외로운 제로 칼리키오 엑시트 엑시트 Can't break, can't break 바보 됐지 다친 누구 좋은 아침 고통의 다친 다친 마침 명치 아팔 바디치 No mercy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어 헬인데 왜 또 때리는데 어 두 손에 밖으로 빠져나온 헬은 더 이상 가리지 못해 expression as the option 심판 따윈할 수 없어 심판이 없는 걸 너의 활런스 짜릿탈시 feel my girl I'm on a beat Beats, Beats, Pan 너 왜 다시 생각해 이 고향을 다치기 전에 넌 대체 원해 원해 벗어나고 싶어 but ain't nobody's stopping now 어차피 그저 피 I'm on a song can't escape 만낭 원해 원해 지옥 같은 situation baby, oh no way 다이점 주문해 더 나의 활런스 엑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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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무 멈쩍어 티비살구 엑시트 엑시트 넌 턱치기 전에 목만 줘 야, 이 말은 너무 맑시트 머리 위시도 한 말은 또 아 꼬리만 벌리면 돈이 고 아 고액을 떠벌리면서 친구를 부르지 해가 찐 거리로 다 짚어 섬겨듯이 지켜둔 모든 눈은 무언가 통역이 짚어 breathe in, breathe out my life is so messed up 이미 진탐이 돼버린 듯 텐덤 다시 딱 빨고 버린 백낸이 널 보고 싶어 매로 외쳐둔 위험해 하리머니 달콤하지 sweet black 끝에 모두 비슷비슷해 넌 왜 다시 생각해 네 꿈이 닫히기 전에 넌 대체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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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나고 싶어 but ain't nobody stop it 난 어차피 그쪽지 I'm a fool can't escape 날 대구 원해 원해 지옥같은 situation we go run away 차이 그런 질문을 걸어 ex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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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후 후 we go run away 후 후 후 u 원해 stop it 난 어차피 그쪽이 I'm a son Can't escape 난 행복 One day Yes, I'm one day 지옥 같은 시추에이션 We've got no way 저희도 주문을 돌아볼까 X6 X6 Run 이번에도 어려우신가요? 이번이 아수라 때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또 응원법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응원법 생각해주시면서 저희 무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집 타이틀 엑시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나임보여서 피해! 지금까지 티비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